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해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큰 골자는 도민참여단 300명을 구성해서 수기 과정을 거치고 다음 주부터 도 전역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경청회를 연다는 구상입니다. 문제는 도민참여도인데요. 실제 용혁진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이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따른 공론화의 가장 큰 특징은 도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만 18세 이상 도민 가운데 연령과 성별,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3천 명을 대상으로 유산전화와 모바일을 통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300명을 다음 달 7일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민참여단은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스스로의 수기 과정과 4차례의 수기 토론을 통해 제주에 맞는 행정체제 모형과 구역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경청회도 시작됩니다. 도내 16곳에서 진행되는 이번 경청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유하게 됩니다. 행정체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도민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건은 도민들의 관심도와 실제 참여 여부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용혁진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 논의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는 응답이 61.8%로 나타날 만큼 제주도 정책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공론화 진행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물은 질문에서도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주도로 그리고 주민 편의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공감대 형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